안녕하세요. 소찬이 김여정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저는 아무래도 이번에 영톡스가 그 전에 비해서 완전체로 합이 이루어진 채로 그래도 아직 한 명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래도 임성원 씨가 들어와서 영톡스에 합류를 해서 하는 공연이니까 영톡스의 공연이 조금 더 완벽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있고요. 저는 이제 오랜만에 김민종 씨가 나오셨잖아요. 맞습니다. 그러네. 무대에 서 있는데 저는 뒤에서 보고 있었거든요. 근데 옛날에 그 에너지가 나오시더라고요. 뒷 안에 있는데 너무 오랜만에 봤고 또 무대에 서는 걸 봐서 그런지 되게 감흥이 또 새롭더라고요. 기대됩니다. 리허설 끝나셨니? 아까 먼저 하셨어요. 아 먼저 하셨구나. 네. 찡했어요. 정화 언니도 있고요. 정화 언니도 있고. 아침에 또 보다 보니까 옛날 방송에 이혜린 씨가 나오고 있더라고요. 오늘 아침에. 그래서 이혜린 씨도 좀 생각이 나고. 그리고 샵? 샵? 샵. 그러니까나 그 안방 수 раститель." 이제. 뭐 그런 친구들 이제 그때들은 너무 어렵고 나이 차이도 많이 났지만 지금이야 뭐 이제 다들 나이 먹은 상황에서 이런 날 같이 보고 공연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도 들어요. 날 같이들 보고 공연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네요. preocup연 trend